오 길 좁다 자 드라이브 하세요 설악산입니다 그냥 가고 내려서 찍어서 어디서 보이니까 차가 계속 와서 빨리 가야 하고 있어 갑자기 없던 차들이 이렇게 안 따라 붙었어 해가 이제 들어갔나 저쪽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어 왜 있어 바람 뜨게 휘청거려 속도 냈더니 엄마 이제 다 왔어 내려가지고 공격해 얘 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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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몰랐는데 제가 자꾸 한 신나는 시간으로 나 하나 안에 힘들어 내려주면 나 지금 체력 방전이야 저 못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